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혜민궁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24년 양력 4월 5월 호랑이띠입니다. 제가 이분들은 저번 영상을 미처 못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4월 5월을 준비해왔어요.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근데 이 범띠분들이 작년에도 막 변화, 변동이 너무 많았어. 변화, 변동이 많았는데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변화하는 중이에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분들이 특히나 2월, 3월에 변동이 무조건 있었을 거예요. 뭐가 됐든, 직장의 변동이 있었던, 사업자의 추가가 되든, 변동이 되든. 문서 변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 3월에 변동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괜찮아. 뭔가 직장의 변동, 그 다음에 변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취업 하시는 것도 변동이고. 그 다음에 이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월, 3월에.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뭔가 2, 3월에 무조건 어떤 변화든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변화가 인간관계 변화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범띠들은 이 사람도 역시 믿을 놈이 못 되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잘하고 항상 욕먹으신 분들이 범띠였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것들이 2, 3월까지는 됐을 거다 라는 얘기고. 이제 4, 5월에는 이제 안정이 돼 가는 시기입니다. 그 자리 변동이 어떻게 보면 2, 3월의 변동이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전이 이동을 하면서도 올랐을 거야. 힘들다 하면서도 이동을 했는데 금전은 올랐어.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지출도 많았을 거야.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거 준비하시는데 돈을 많이 쓰신 분들이 범띠분들이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 난 올해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어 하면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이 범띠분들은 뭔지 알아요? 운동복 사고, 운동화 사고, 모자 사고. 뭔가 완벽히 준비가 돼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출도 많을 건데 이 지출, 불필요한 지출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금전은 올랐으나 지출하시느라고 사실은 금전이 그전과 별반 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 5월에는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는 거, 그거 하나가 좀 중요하겠고. 이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 걸고 뒤로 빠지는. 맞아. 그게 범띠예요. 그래서 좋고. 그다음에 애정원도 좋습니다. 연인이 없으신 분들은 연인도 생길 수 있고, 결혼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결혼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약간의 횡재 수도 있어. 약간 보너스? 아니면 연봉이 원래 얼마였는데 거기에 플러스 10%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횡재수. 약간의 횡재수입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에 어떤 그런 횡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히 금전에, 금전에 옮기는 좋아서 분명히 그전에 벌던 것보다는 더 많이 벌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는 좀 진득하니 있자. 더 이상 변동은 두지 말자. 또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변동한 게 아니에요. 근데 범띠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잘 해놓고 욕먹고, 잘 해놓고 나만 밀려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4, 5월에는 제발 변동 주시면 안 돼요. 꾹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변동을 주시더라도, 또 가을에 변동이 있으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지. 지금은 2월, 3월에 변동하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고, 아직 변동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4, 5월에는 변동하시지 말으셔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조금 이 변동을 이제 이미 하신 분들은 너무 좋은 거지. 여기서 진득하니 있으면 뭔가 금전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직장에 있으신 분들 말고 또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고 있으셨다고 하더라도 2, 3월에 안 됐다면 4, 5월에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된다든지, 새로운 거래처랑 다시 또 늘려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86년생 병희생. 아, 병희생. 내가 이거 호명하면 86년생, 어, 이럴 거야. 진짜로 고생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운도 있고, 직장의 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이제 2월, 3월에 이제 들어가셨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막중한 책임을 맡으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맡긴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하세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86년생들이 겁이 많아서 그렇지 하면 또 잘해. 근데 너무 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책임을 져서 이 일만 열심히 하면 그건 알아서 따라와.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 맡았을까? 나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어떤 내가 먼저 욕심을 부려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겠고. 86년 병희생 분들은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이동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시고 싶은 거, 누가 시키는 거 다 하세요. 다 하시면 자연히 나머지는 알아서 예전에처럼 밀려나거나 이런 건 없어. 4, 5월에는. 그다음에 62년생 이민생 분들은 내가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자손으로 인한 경사가 좀 있겠다. 자손이 결혼을 하던, 자손이 아이를 출산을 하던, 자손이 어디에 가서 상을 받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손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있겠다. 이민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다기 보다는 가족이 화목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죠. 근데 가족이 화목해지면 안 될 것도 다 돼. 그래서 이민생 분들, 병인생 분들 특히나 너무 좋은 눈기에 있으니까 좋고 그들릇하고 다른 분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동하지 마셔라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거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건 사람과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되시는 분들도. 범띠들의 문제점이라고, 단점이라고 하나 보면은 약간 보수적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보수적 성향,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든 연세 있으신 분들이든 보수적 성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FM적인 성향이 좀 많아요. 이건 딱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거기서 벗어나질 않거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하고의 조금 의견 충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생각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다툼이 생기면 다 무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툼은 피하고 누가 시비를 걸잖아? 그러면 아, 그래. 그냥 그러고 넘기셔야 돼요. 약간 무시해. 네네네네. 근데 또 범죄분들이 무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시기에 이러면 사실 좋은 운기에 들었다고 하죠. 범띠분들 올해 좋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 진짜로 관제로 엮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운기 다 뺏기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관제에서 소송 시비가 걸리면 다른 일은 잘 되고 이것만 골치 아플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피하면 범띠분들은 정말 좋겠다. 그래서 병인생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그다음에 병인생분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터전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잖아. 그래서 그전에 어려움 다시 겪지 마시고 상담 받으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범띠분들 올해 좋아. 진짜 좋아. 이 4, 5월 잘 넘겨보세요. 그러면 혜민궁이 왜 저렇게 말했는지 그땐 알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명심하시고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고 상담 받으실 분들은 상담 받으셔서 좋은 운기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서가 예쁜 혜민궁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24년 4월 5월에 소띠분들 운세가 좀... 소띠분들은 올해 좋다고 말씀드리는 분들도 많고 안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소띠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4, 5월에 운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준비하고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전진할 때는 아니야. 그래서 뭐 자격증 취업 준비라든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커리어를 좀 높이는 시기. 그래서 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떤 하던 일이 있는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시던 일에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섣불리 변동 변화는 주는 건 좋지 않다. 그렇지 않고 있는 자리에 잘 지키시면 직장에선 승진을 할 것이고 이동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 이동변동이면 이직 생각하시는데 이직이 아니라요. 뭐냐면 부서 변동 아니면 내가 좀 회사에서도 중요 부서가 있고 사실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중요 부서로 이동을 한다든지 기획 부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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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리고 지점에 있었는데 본점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이동변동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바뀌는 이직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 자리를 잘 지키면 승진 이동 변동 자리 변동 그러니까 자리에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직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자리에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직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개별 차이는 분명하게 있겠지만 4 5월에는 이직을 좀 미뤄주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이제 승진을 하고 이제 좀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 아씨 나 못하겠어 하고 나와버리면 다 멋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직보다는 자리에 변동 운이 좋게 들어 있으니 조금만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이분들은 이사의 운은 있습니다. 이사? 네. 집 이사하는 거. 그래서 조금 좋게 가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전셋집에서 이제 좋은 내 집터로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문서 운을 잡으실 때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손에 좀 덜 볼 수 있는 그런 문서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진짜 반드시 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부동산이 전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꼭 계약해놓고 온다? 난 정말 모르겠어. 계약을 다 해놓고 계약금 다 걸어놓고 선생님 이 집 괜찮을까요? 근데 그건 팔자죠.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제 계약을 하러 갈 찰나다. 그러면 제발 상담 먼저 받으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분들 그 숙지 전반적으로 이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85년생 을축생 분들은 좀 달라요. 문서원이 좋아. 부동산 문서원이 좋아서 내가 새로 매매하는 거 아니면 징역 같은 것도 됩니다. 이사 수도 있고 그래서 문서원이 좋아. 그리고 이분들은 이직도 가능합니다. 이직 괜찮아요. 이분들은 이직 괜찮아요. 그래서 좀 이직을 작년부터 고민하고 있으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야. 이 을축생 분들이. 그렇다면 4, 5월에 이직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는 거 괜찮을 거 같고.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터 확장 변동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움직이셔도 돼요. 변동을 주셔도 된다는 얘기에요. 자위로 확 추진을 해 버려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문서로 좀 어려웠던 분들은 그게 또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터 확장이나 변동을 주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말도 안 되게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대출 막 이렇게 받아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말리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안 되시지만 내 능력 안에서 그게 갑자기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증여가 된다든지.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게 을축생이다. 그래서 을축생들은 하시고 싶은 거 하셔라.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움직이려고 생각만 했고 못 했던 것들이 많아서 이제는 움직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조금 안 좋은 띠가 있어. 안 좋은 나이가 있어. 73년생 개축생 분들이에요. 이 개축생 분들 사실 올해 좋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 4, 5월 운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너무 충격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4, 5월에는 이분들은 문서 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창업, 매매 이런 거 다 안 좋아요. 다 손해보는 수가 들어있어서 이건 좀 미루세요. 그래서 새로운 문서 변경, 변동은 오히려 이게 관제소송 시비로 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금전의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관제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좋다고 샀는데 알고 보니 시세보다 더 주고 샀더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계약 물을 수도 없고. 네, 네, 네. 그래서 이 개축생만큼은 4, 5월에는 문서 잡지 마르셔라. 그게 직장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근데 만약에 가게를 계약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치, 있을 수 있지.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맞아, 맞아.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이 무속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생각지 않게 터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 네. 그럼 그런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생각지 않게 털을 잘못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들어갔는데 뭐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동토가 나신다든지 이제 골치 아픈 수가 엮이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그것 때문에 하지 마시라는 건데 이미 하신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면 물론 그것도 터에 따라 달라. 터에 따라 동토를 잡을 수 있는 터가 있고 무조건 나와야 되는 터도 있어요. 우리네가 가서 무속적 방법으로 되는 터가 있어요. 이게 뭐 무조건 무속적 방법을 쓴다고 해서 100%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좀 확인을 하시면 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지금 왜 자꾸 진행이 안 되고 조금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 오셔서 이걸 오픈을 하기 전에 미리 다 잡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고사 지내려니까 본인들이 돼지 머리 놓고 인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고사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 간에 나 오픈해 라고 그냥 이렇게 알리는 거지 터 지신을 불러서 터에다가 터의 어떤 대감님께 뭔가를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사는 그냥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오픈한다 이런 거지 고사를 하시려면 진짜 무당이 가셔서 하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잡으신 분들은 좀 상담 받으셔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고 소띠 분들은 올해는 좀 좋다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게 많아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손재, 관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4, 5월까지는 좀 조심하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 자리를 지켜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민공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항상 마지막으로 좀 시청해 주시고 작년, 아니 작년이래. 저번에 2, 3, 4, 1, 2, 3? 2, 3, 4. 2, 3, 4. 영상 못 올려드렸어요. 제가 좀 바쁘고 한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는 4, 5월 현재. 4, 5월 이제 앞으로 오는 거 미리 좀 잡아드렸어요. 네. ZT분들. ZT분들 역시 삼재죠. 나가는 삼재. 누구는 나가는 삼재 잘못하면 진짜 다 치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을 때 사실입니다. 지금 뽑힌다. 네. 그런데 ZT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운이 안 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 5월 되면서 좀 움직임이 많아진 ZT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일을 내가 할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던지 그리고 또 과거에 좀 멈췄던 일들이 다시 진행이 된다던지 아니면 그 전에 끊겼던 거래처가 다시 연결이 돼서 다시 찾아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손님이 다시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 인덕으로 이제는 아 죽기는 인덕이 없어요 맨날 이러시잖아요 4 5월에 인덕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연애사 다발 연인이 너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이별수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랬잖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 안 좋은 인연도 나가요 그래서 이별을 겪을 수 있어요 이게 연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시는 사업에서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시는 사업장의 직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이 될 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예전에 끊겼던 예전에 단골이 있었다면 다시 연결되고 새롭게 되는 인연도 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연결됐던 인연들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공사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찾아서 다른 분이 연결이 됐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어 승진 취업 계약성사 해서 문서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창업도 괜찮고 연봉도 올라갑니다 좋죠 근데 96년생 병자생 그 다음에 84년생 갑자생 분들은 이별의 수가 좀 크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부부간의 다툼 부부간의 이별 아니면 뭐 좀 어린 친구 병자생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했으면 연인과의 이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툼 수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의 언행 조심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별을 크게 겪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별이 있어야 새로운 인연도 들어와요 했지만 이분들은 그냥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보다는 이별이 너무 커서 여기에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 건강수 그로 인해서 건강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사고수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분들이 또 급할 때 급해요 어 또 느긋할 때 되게 느긋하거든 그래서 이 사고수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그중에서도 72년생 임자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의 창업 직장 변동 그러면서 금전이 움직입니다 막혔던 금전이 열린다고 봐야 되죠 근데 투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 임자생 분들은 투자운이 없어요 들어왔다가도 한 방에 다 나가야 돼 그래서 투자는 하지 마셔야 되고 이분들은 다른 분들 보다도 여러 가지로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상무수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분들 상무수 들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작년에 만약에 상무수를 안 겪으셨다면 올해의 상무수의 부모가 됐던 뭐 친인척이 됐던 가까운 친인척의 상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갓집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삼재니까 상갓집 원래 피하셔야 돼요 근데 그중에서도 쥐띠 중에서도 임자생 분들은 특히 상갓집 피하셔야 됩니다 건강수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상문 피하시고 내 건강도 많이 챙기셔야 되고 일은 잘 돼 근데 이 상문으로 인해서 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문이 있으시면 상문 빨리 푸시고 상문 풀면 안 됐던 것들이 돼 신기하게도 뭘 홀린 듯이 맞아 그래서 상문이라는 거는 무조건 잘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작년에 상문이 들었어 근데 올해 사업을 해 이분들은 무조건 금년이 들더라도 상문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운기 잘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 명심하시고 쥐띠분들 4, 5월에는 이제 인턱이 들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쥐띠분들이 작년에 되는데 뭔가 아예 들어온 어떤 현실적인 금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데 인자생분들 그중에서도 너무 좋다 했는데 상문 바람에 다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이거는 꼭 명심하시고 문서원들 너무 좋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거 진행해 보시면 되겠고 쥐띠분들은 그래도 삼재기 때문에 분명하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고 삼재풀이 안 하신 분들은 개인으로 삼재풀이 신청해서 꼭 삼재 풀고 가세요 이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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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lgún 한 SSH 바로 hosp재ral 을의 올림픽